오늘 찍을 비디오의 주제는 바로 카레라 듀티를 다이캐스트 리뷰를 모방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 센터 락 휠은 좌우의 색깔이 다를까에 대한 저만의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결론을 한번 얘기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늘 그랬듯이 근접 촬영 디테일샷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대의 차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포르쉐 카레라 GT가 있고 가운데에는 458 챌린지 에보가 아닌 그냥 458 챌린지가 있고 그 옆에는 GT3 RSR GT3 클래스에 참전하는 실제 레이싱카가 있는데 이 세 차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알아맡힐 수 있는데 세 차는 모두 센터 락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센터 락 휠이 무엇인고 하니 이런 식으로 휠과 타이어를 이거 하나만 풀거나 조이면 탈착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인데 이게 없었으면은 뭐 6개나 8개 되는 너트 볼트를 일일이 다 풀었다 조였다 해야 되니까 그 총각을 다투는 레이싱에서 많이 타임노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로도 센터 락에 사용이 되고 두 번째 이후로는 이런 고가의 자동 스포츠카에 사용되는 휠은 물론 비싸겠죠. 치안이 안 좋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냥 험한 데 세워두면은 그 도 선생님들이 그걸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거를 풀 수 없게 특별히 제작된 휠 캡을 만들므로써 그 방도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는 왜 그러면은 왼쪽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오른쪽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도 표시를 하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왼쪽이 빨간색은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차자를 보니까 이게 차 이전에 있던 마차에서부터 온 관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차도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그게 센터락필이었는데 센터락으로 고정을 했었는데 그 센터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기술이 미흡해서 마차가 가다가 정지하면은 이 센터락필도 이렇게 계속 갈려 차가 이렇게 갈려 그러다가 멈추니까 센터락필도 이렇게 가려는 관성의 힘이 있겠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눌리면 느슨해지니까 이 오른쪽은 점점 조여지는데 왼쪽은 점점 나사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 나사선의 방향을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얘는 왼쪽으로 돌리면 조여지는 방식의 그런 나사선을 만들자 해서 그게 상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차 ECD가 끝나고 그 마차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차로 넘어와서 그 관습이 계속 유지가 돼서 그 초창기의 차들은 왼쪽과 오른쪽 나사선의 방향이 서로 반대 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센터락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라디얼 방식으로 6개나 8개로 풀고 조일 수 있는 너트가 개발됨으로써 모든 이 나사 너트 불트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Rightly, Tightly, Leftly, Loosely 해가지고 오른쪽 즉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진다. 이런 모든 하나의 통일이 돼가지고 서로 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슈퍼카 이런 애들이 도래하면서 다시 센터락필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기술이 발전이 많이 돼서 그리고 또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교환 점검 주기가 상당히 짧죠. 하나 세션 끝나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릴 걱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포르쉐 911 센터락 휠을 분해하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나오는 차들에 있는 센터락 휠들은 모두 정방향 나사선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Rightly, Tightly, Leftly, Loosely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모든 센터락 휠을 작용하는 차들에서 왼쪽에 있는 센터락 휠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오른쪽에 있는 센터락 휠은 뭐 이렇게 파란색이나 뭐 주황색, 초록색으로 칠하는지에 대해서 또 고차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차 이전에 또 있었던 관습이었다고 해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차 같은 경우에는 차에 차선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서로 우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사고가 날 뻔할 때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배는 바다 위에는 딱히 뭐 중앙선도 없고 과속 신호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안개라도 낀 날에는 저 멀리 무엇인가가 보이는데 제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코스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코스인가 이거를 명백하게 알 수 아는 게 필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정한 게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이렇게 말하면은 좀 정치색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왼쪽은 빨간색이고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하는 그런 동의를 했다고요. 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 두 비행기가 서로 에어쿠래프트 A와 에어쿠래프트 B가 서로 왔을 때 에어쿠래프트 A에 탄 파일럿이 보면은 빨간색이 오른쪽에 보이겠죠? 빨간색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는 어, 내가 그 길을 비켜줘야겠구나 해서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에어쿠래프트 B에 탄 파일럿이 봤을 때는 여기는 파란불이 보이니까 아, 파란불은 그린라이트다. 가도 된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 둘 다 어떤 합의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에어쿠래프트 A가 비켜주고 B는 가동기를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 유지되서 차에도 왼쪽에는 빨간색을 칠하고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이나 어, 뭐 초록색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이런 관습이 남았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죠? 지금은 어떻게, 어쨌든 모든 센터락 휠은 다 정방향으로 나사선이 나있기 때문에 색깔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해왔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풍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센터락은 고성능차나 레이싱카에 필요하다. 하지만, 그 센터락은 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센터락과 오른쪽에 있는 센터락의 색깔은 다르다. 하지만, 그 색이 다른 것은 어떤 프랙티컬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컴펜셔널한 이유로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빨간색이 아닌 대칭이 되는 색으로 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이 되었다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도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그런 거를 여러분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뭐,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글, 그런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주면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